유어 마이 서샤인 마이 오니 서샤인 넌 나의 햇빛 영원히 너를 사랑 예 아 기다렸다 잘려? 어 뭔가 잠을 깨울 수 있는 기분이 좋은 걸 해야 되는데 그래? 뭘 알 수 있을까? 나 쿠폰 쓸래 어 드디어 제가 준비했는데 이거 뭐야? 봐봐 미나를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에요 아무거나 쿠폰 쟨 발 어 해줄게 발 어디? 발 여기 여기 발 여기? 이런 거? 이렇게? 이런 거? 어떻게? 어떻게 하는 건지 혈관지가 없어 마사지에 가본 적도 없고 안 해 안 해도 돼 내가 해줄게 안 돼 안 돼 해줄게 먼저 어 왜? 아니 배우라고 난 배우 난 배우 아니다 왜? 왜? 그건 싫어 발가락 담아 발가락에 힘 너무 주지 마봐봐 손 마사지 해줄까? 응 아 나 이거 배웠는데 민아 사용 안 먹으나 그 뻔데 아 시원하다 피곤하지 그냥 사실은 미안함을 많이 달래주고 싶었어요 서운함을 그때의 마음을 오히려 그냥 제가 좀 이렇게 해줘서 좀 풀어주고 싶었어요 이거 알아? 마법 마법인가? 자기 나이만큼 이렇게 접어봐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이만큼? 열일곱 열일곱 열여덟 열 나이만큼 열여섯 열아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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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물 스물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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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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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가 부르고 싶었어 응 이제 여기 전기 온다 전기 네 와 와 신기하다 응 응 응 나 졌다 왔지 저기 어 근데 이 느낌이었어 처음 만났을 때 뭔가 이런 느낌 아 진짜? 있었어 혼자 만났을 때 나랑 같이 있으면서 뭔가 이런 느낌 없었어? 있어 있었어? 있어 언제 있었어? 그런 느낌? 건반 쳐주고 놀아 그래 알겠어 응 잘자 굿나잇 네 잘자 잘자 응 불러 오 잘자 잘자 떨리는 그대의 손길을 언제쯤 잡아줄까 가자 어기너스럽네 드디어 기다려봐 동영상 찍어줄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용기 뉴스의 이용기 기자입니다 아 네네네 오늘은 어쩐 일로 이렇게 오셨나요? 오늘 신혼여행사로 왔어요 아 그러세요? 네네네 여기 굉장히 바다도 이쁘고 응 그러네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? 뭐 배달으로 왔어요 아 굉장히 남편분이 멋있는 걸 준비하셨나봐요 그러네 센스쟁이네요 아 그래요 근데 아직 남아있는 서원이 있는데 제가 나가봐요 전화운전 쏟기